앵클 스프레인 앵클 스프레인이잖아요 그때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AITFL 여기 AITFL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저리가 있는지 즉 AITFL 인저리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환자분은 없었어요 그럼 이분은 아! SER 즉 로테이션 인저리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쭉 와서 티베 끝이나 약간 뒤로 여기를 눌러봅니다 여기 보면 CFL이 FIVOLA 인서션이죠 여기에 딱 눌러보면 괜찮으면 CFL에 FIVOLA 인서션은 괜찮구나 이런걸 확인할 수가 있겠구요 그 앞으로 쭉 와서 이제 FIVOLA에 TBS 엔티를 주고 여기를 지그시 눌러보면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아파요 ATFL ATFL에 FIVOLA 인서션의 인저리가 있겠구나 이런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에는 ATFL 인저리가 있으면 FIVOLA 인서션 여기 여기서 끊어지지만 드물지 않게 여기 탈라 넥 바디 정션 넥 바디 정션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벌전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인데 여기를 지그시 눌러봐서 이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거 여기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분은 이 환자분은 AITFL 괜찮고 CFL 괜찮고 ATFL에 FIVOLA 인서션이면 전형적으로 플란타 프레션에서 약간 인버전 되면서 ATFL FIVOLA 테어가 되는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사이너스 타시 여기 사이너스 타시를 쭉 눌려서 좌우가 차이가 있는지 보는거에요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서브탈라 인저리는 없는거에요 순수하게 ATFL에 FIVOLA 인서션의 테어를 보이는건데요 또 하나 사이너스 타시 인저리 여기 꼭 눌러가지고 펜이 텐더니스가 있다 그러면 서브탈라 인저리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그때는 CFL이 CFL의 FIVOLA 인저리도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FIVOLA 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없구요 항상 이 포지션은 이 포지션입니다 조금 위에서 좀 찍어보면 편안하게 다리 발이 앞으로 살짝 무거워져서 힘이 쭉 빠진 이 자세에서 소음파를 보면 ATFL을 정확하게 살짝 텐션이 걸리면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AT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고 C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고 이런 포지션입니다 아주 뉴트럴하게 보시면 이렇게 딱 대면 오른쪽이죠 딱 대면 이게 FIVOLA 팁에서 약간 엔테리어 쪽에 ATFL의 FIVOLA 인서션이고 여기가 ATFL의 탈라인서션 넥 바디 정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게 이렇게 보이는게 타이트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ATFL 정상 ATFL의 초경이죠 인저리가 뭐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이쁜 ATFL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트는거에요 이렇게 트는거죠 의식적으로 뜰어서 쭉 보면 자 이 상태에서 텐션을 안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CFL이 여기 이게 뭐지 칼카네알 인서션으로 또 쭉 해서 이제 텐션이 쭉 약간 커버들음에서 이게 CFL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페르네오스 롱고스 브레비스가 보이고요 이러면 아 정상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거고요 이제 정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책하고 비교를 하는거에요 한책을 발 모양은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보시면 여기가 피블라 TV고요 여기가 탈러 탈러 넥 바디 정선입니다 보면 이렇게 여기가 되어있죠 이렇게 같은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같은 발이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여기는 외부가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태어가 된건데 지금 환자분은 여기를 누르면 아픈거에요 여기서 태어가 된거에요 여기가 찢어진거 여기서 늘어난건데 결국은 이게 정상 포지션으로 발을 뉴트럴 약간 익스테이션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로 돼야 얘가 정상적인 위치로 간 다음에 스카링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를 처음에 하는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인젝션 세라피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CFL도 한번 볼게요 CFL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보면 그냥 정상적인 자세인데 CFL 자체는 여기까지 팁까지 스트레이트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CFL에 여기가 칼카네아 린서션 여기가 피블라 인서션 이렇게 약간 피블라 팁 뒤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붙는 데 까지는 잘 보이지 나네 CFL은 이렇게 이 정도면 정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페리너스 응고수 페리너스 브레이스 그래서 여기에서도 초음파 가이드의 엔테리어 드로우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힐 뒤쪽 두 손가락으로 힐 발바닥쪽 엄지손가락으로 카운터 이렇게 하셔서 딱 되고 딱 되고 얘는 밀고 얘는 땡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땡기고 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시면 자 APFL 이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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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탈루스가 엔테리어로 트랜스레이션 드로우 테스트 그래서 이제 ATFL이 타이트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을 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환측은 틀려요 한측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살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폐인을 많이 유발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하고 한측에 XCR 뷰를 다시 ATFL CFL XCR 뷰와 AITFL 뷰를 보시면 이거는 XCR 로 두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볼까요 다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서 돌리면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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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풀업을 서서히 이렇게 돌리면 서서히 돌리면 이게 이게 ATFL 단면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탈루스로 가면 탈라넥 바디 정션에 붙는 부위에 ATFL 단면적이고요 서서히 옮겨서 서서히 옮겨서 피블라 쪽으로 가면 피블라에 붙는 부위에 ATFL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ATFL 단면적으로 하시길 할 수 있고 이걸 로테이션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 CFL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이게 CFL 인데 얘를 칼카네우스 피블라 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돌리면 얘가 CFL CFL 디지털 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가면 쭉 해서 칼카네알 인서트 인서트 여기서 까지 되는 거고 쭉 피블라 쪽으로 가면 쭉 와서 이 CFL이 이 CFL이 피블라 쪽에 여기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CFL의 두께가 두꺼운게 붙는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CFL은 여기 보면 탈루스의 숄더 라테랄 숄더가 여기 쭉 갔다 오면 라테랄 숄더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산처럼 산처럼 이게 탈라 바디 엔테리어 라테랄 고터 쪽 인데요 이거를 프록시마일로 이렇게 올리면 AITF 이 AITF 이 생겨요 여기로 보면 여기 라테랄 숄더가 프록시마 올리면 이게 피블라 이게 티비아 그러면 이게 AITF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타이트한 조직을 확인을 하시면 AITFL 이 AITFL 이 스트릿하게 멀쩡하구나 인자리가 없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측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일단 음란에 보신 AITFL 외부 이렇게 저어있는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탈라 인셔전 탈라 넥바디 인셔전 쭉 그런데 엄청 두꺼워져있지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흐물흐물 하죠 그 근처가 피블라 인서전 입니다 피블라 딱 인서전하는 데는 괜찮아요 헤마트마가 부어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블라 인서전 보다 약간 떨어져있는 이 부위에서 미더 서브스턴스에서 피블라 쪽으로 여기서 틀어진 거죠 그래서 ATFL 명확하게 떨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블라 고 여기가 이제 페로니어스 롱고스 부스비 로베이스고 이게 CFL 입니다 CFL이 피블라에서 쭉 갑니다 단면적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상 CFL 인거죠 그래서 쭉 가서 여기 붙는 겁니다 칼칼니어스 엘 다시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CFL의 단면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측의 피지액화상에서는 괜찮지만 다시 ARTF 를 보면 탈라 숄더 보고요 숄더 플러스 말로 쭉 올리면 보이시죠 이렇게 이 점은 피블레이션이 정확하게 쫙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ARTF 입니다 환측이 건강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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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